아이유씨의 스물셋 안녕하세요 도리 배웅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아이유씨의 스물셋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처음에 문진아 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베이스라인인데 기타로도 칠 수 있게 바꿔봤어요 이런 베이스 테마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Cm와 F on C의 기타 리프 테마입니다 다음엔 Cm에 나오는 리프 테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B 파트에 나오는 Fm 코드입니다 다음은 Eb입니다 다음엔 코러스 부분에 나오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m입니다 다음은 Eb입니다 다음은 F7입니다 A플랫입니다 다음은 B플랫입니다 B플랫입니다 이렇게도 반복이 되다가 다음에 나오는 F9 코드입니다 여기까지 코드를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